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업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14일 규제 해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9년 넘게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5차례의 재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까지 연장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은 성산업 전역 107.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만 허가 기준은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다소 완화됐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상업과 공업지역 4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그 외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안에 상생발전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거래 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상생발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연장 결정에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성산업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2014년 3,100여 필지, 2015년은 10월까지 모두 4,600여 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규제가 적용된 이후 2016년에는 2,000여 필지로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관계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관계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허가구역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9년 동안 묶었으니까 그냥 재연장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제주도정은 현실하고 맞지 않게... 제2공항 도민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빨라야 내년 연말에야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토지거래 규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